일본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저 일본이 이웃에 있는 경제적으로다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보는데 사실은 제가 국방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안보적으로는 더 우리나라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는 소위 지원 세력이 대다수가 일본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북아시아를 지키는 데 있어서 유엔군 병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서 각국의 장교들이 일부 파견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전력 자체는 거의 미국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걸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와뿐이 기지에는 F-35P 전투기가 있고요. 그리고 오키나와 기지에는 스텔스 전폭기 F-22 펩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사진으로 보면 넓게 나오는 건데 F-35는 미국에서 다른 나라의 일부 판매를 합니다만 F-22는 판매 자체도 안에는 아주 세계 최강의 전투기입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 있고요.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동경 근처에 있는 요크지카라는 그런 해군기지에는 소위 레이건 항공모함을 비롯한 핵 항공모함들이 교대로 주둔을 하고 있고 또 핵 추진 잠수함도 그곳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는 또 해병대 전투병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유사시에 한국을 도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일본과 상호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러한 미군들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방위비 부담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지어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요크스카 기지를 갔는데 이야기를 들었더니 제일 좋은 위치 넓은 거를 오히려 미군한테 내주고 자기들은 그 옆으로 해군기지를 이사를 가서 있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소위 미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치고 일본을 좋아하는 국민이 저는 아주 정말 극히 예외적인 사람 빼놓고는 99.999%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본은 극일의 대상이지 반일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 시점이 우리가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이랑 싸울 시점은 아니고 힘을 기르고 외계적으로다가 해결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김어준 뉴스 공장 가서 했더니 악성 댓글이 얼마나 달리는지 토착외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인인데 올바른 이야기를 나도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 강경화 장관은 아마 지금 아프리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총리는 또 외국 나가신다고 하고 대통령은 오히려 연일 마치 싸움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강경화 장관이 물밑작업을 하고 아베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단판화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통상교섭본부장 했던 누굽니까? 김종훈이 미국 갔다가 아마 빈손으로 돌아온 모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은 그렇지 않아도 일본이랑 더 가까웠었는데 최근 2년 동안에 완전히 일본 쪽으로 돌아선 거죠. 외계적으로도 보면 싸움을 하려면 이웃집에서 도와줄 사람이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싸움을 붙으면 도와줄 친구들이 옆에 있어야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군이 없어졌어요.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다이rot을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고집을